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약 7시간 정도 사냥을 해보았습니다. 아 몬스터는 그렇습니다. 제 몬스터는 49개가 나왔으며 1시간에 한 7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태초의 물방울석은 2개가 나왔습니다. 메소는 곱하기 한 5천 정도 하면 3.5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. 마무리하기 전에 15번가를 가서 심볼이나 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심볼을 구매해 줍니다. 아 780밖에 안 넘었네. 아르카나 심볼을 교환해 줍니다. 이거를 교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포스가 작은 마치 딱 천이 됩니다. 딱 천이 되었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